아니야? 그램용으로? 네가 다시 하는 거야? 맨날 해주는 방법 먹어봤지 와, 이거죠? 이거죠? 제대로인데? 잘한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건가요? 아,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전도 모양이 잘 나왔는데 어? 리카머리 전문인가 본데? 어? 예 탁한 거 많이 넣어야 돼 쳐서 아우, 야, 이번 시대 너무 맛있겠다 아, 바빠, 바빠 어디 갔어? 새삼, 새삼 밥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뚜껑 덮으셔야 돼요, 어? 뚜껑 불밥은요 간장소스에 쓱쓱 비벼먹으면 간장만 있겠네 그냥 끓을 생각을 안 해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너 거는 그래도 좀 뭐가 한 쪽만 끓어 다 끓어요 계속 오픈합니다 우와 아, 그만 좀 열어봐요 아, 알라딘 나오겠어요 아, 맛있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잘하면서 아, 진짜 영양밥이다, 영양밥 아, 저는 또 여기에 기대가 됩니다 굴개장은 저는 꼭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고 싶어요 개불까지 우와 야, 역대급 박상이네